손막히는 추격전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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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피 울타리까지 건드리고 말았다 하지만 젤라니의 폭주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고 어? 가만 사피 결국 피를 부고야 말았다 하지만 젤라니 그러고도 성에 안 찼는지 이번엔 이새를 향해 다시 맹공을 퍼붓는데 담벼락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아유 평화로운 왕국은 순식간에 공포의 왕 더 이상 녀석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녀석들의 안전을 위해 사피와 이샤만 입사 결정 그렇게 해서 결국 다시 혼자 남게 된 젤라니 외로움의 폭군이 된 녀석을 어쩌면 좋을까 피가 날 정도로 싸우네 그렇게 며칠 후 다시 찾은 코뿔소 왕국 어디 보자 아이고 오늘도 여전히 젤라니는 혼자다 젤라니만 싱가포르에 한편 그 시각 코뿔소 방사 준비하겠습니다 어? 방사? 그리고 이 녀석은 어? 정보는 낯선 코뿔소다? 한등치 않은데요 코뿔소 왕국에 나타난 새 얼굴 얜 누구예요? 싱가포르에서 온 바부라는 친구인데요 바보? 어? 젤라니 친구 만들어주려고 같은 고향에서 데려온 코뿔소 과연 젤라니한테도 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? 어? 그런데 새로운 친구를 보자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가는 젤라니 바보야 놀자 그리고 아직은 적응 훈련 중인 바보 옆에 꼭 붙어? 자리를 떠날 줄 모르는데 정치가 크네요 안녕 바보 너 싱가포르 어느 동네에서 왔니? 젤라니 그렇게 새 친구 옆에 꼭 붙어서 사피샤는 이제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 젤라니가 자꾸 다가가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젤라니 이제 새 친구도 생겼으니 앞으로 착하게 지내야 돼 아우 걱정 마세요 나 바보랑 아니 바보랑 잘 놀 거라니까요 한바탕 소동 후 다시 평화를 찾아가는 새로운 동물의 왕국 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 다음 주 조용한 왕국이 발칵 뒤집혔다 잠시도 조용할 날 없는 라스트 파라다이스 오! 뭐야? 그리 그곳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 더 뜨겁고 더 재미있는 동물들의 이야기 2부도 기대해주세요 윙크 벌써 몇 년째 속시끄러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충남 아산의 한 가정집 네 동물논자팀입니다 짖는 소리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를 맞이한 건? 5살 쪼꼬와 2살 된 사라니 과연 둘 중 누가 문제의 장본인인지 지금은 얌전하죠? 조금 있으면 한번 보셔요 돌변할 거예요 아 돌변해요? 네 돌변할 거라는 말과 함께 아주머니의 시선에 꽂힌 것은 바로 쪼꼬 도대체 뭐 어떻게 변할지 가만히 지켜보던 그때 아빠의 등장에 갑자기 지저대며 거칠게 달려드는 녀석 화장실 코앞까지 쫓아가 앙칼지게도 지저댄다 같이 사는 아빠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라도 있는 건지 첫 만남의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빠만 봤다 하면 열과 성을 다해 치져대니 중간에서 열이 짱 곤란하네 사랑이 쪼꼬의 철는 행동을 말리느라 사랑이는 24시간 쪼꼬를 마크 중이라는데 아주 그만해 정신 차려봐 좀 공격하려는 쪼꼬와 그것을 막으려는 사랑이 하지만 결과는 늘 쪼꼬의 승리 뭐가 그리도 화가 나는지 외출하려면 아빠의 뒤꿈치까지 쫓아가 맹렬해지더댄다 아빠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겨우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한 쪼꼬 우리 신랑을 맨날 물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물려요 아빠가 어디 나가려고 할 때마다 유독 이 난리가 난다는 건데 왜 왜 왜 아빠가 혼내키지도 않고 잘했는데 이뻐해지고 이뻐해지고 그러는데 왜 그래 아빠한테 그치만 어느새 순해진 쪼꼬 아빠가 외출하는 게 그렇게 싫을까 그날 오후 이 댁에 손님이 찾아왔다 앙칼졌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낯선이의 손길에도 순한 양처럼 앉아있는 쪼꼬 되게 수줍어하네요 아멘 아멘